하얀 그룹이라는 닉네임을 쓰시고요 노래 공목을 아 동영상 촬영 때문에 자 참가다 빨리 읽고 석지훈씨의 너는 내 운명이란 노래인데요 당신은 나의 운명이란 노래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분은 본인이 있다가 조금 소개를 하시겠지만 성악을 하는 목소리 톤이 나옵니다 참가하셔서 본인 소개 직접 하시고 노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택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씀 한번 해봅니다 지금 두 분이 노래를 하실 건데요 잘 들으셨다가 이따가 음악회 단원이 저희가 마지막에 엔딩곡을 하고요 그 중에 두 분을 모시고서 여러분들의 박수로 마지막 최종 우승자를 결정을 할 거니까 지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들으시면서 가슴에 묻었던 사람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듣고 들으시면 더 좋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온통 당신 생각은 가득합니다 당신의 모든 사랑은 내 인생 태국을 꿈꾸며 살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명 전원한 그날부터 내년아 당신에게 사랑이 식으면 내 마음을 불태워 당신께 갇히며 당신은 나의 명 이 세상 가도록 내 마음을 불태워 당신은 나의 눈빛 정말 나는 그날부터 대견한 당신의 사랑이 식으면 내 마음을 불태워 당신의 아침이야 당신은 나의 눈빛 이 세상 아토도 당신은 나의 눈빛 감사합니다. 잘 되어드리십시오. 창고버거 1번입니다. 자 이제